어디 보자 뭘 해야 되나? 일단 수중에 컵이 있고 씨를 하나 심었고 물을 따라다가 저거를 키우면 될 것 같긴 한데 물 물 어 물 물? 하여튼 물같은 기억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어 따라지네 이제 이거는 높이 상관없겠지 이거를 따라주면 오 아 얘가 커피콩인가? 맞는 것 같은데 커피콩이 되고 이걸 근데 갈아야지 내려먹을 거 아니야 커피가 원두를 그대로 끓일 리는 없고 아 아 이 태극마크가 풍차에도 있었는데 풍차로 갈라는 건가?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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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봐 잠깐 잠깐 저기 그냥 돌리면 돼 이거? 받아야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쓸어 담고 톱밥 마냥 튀어나오네 자 그러면은 물이 또 필요하겠지 연료도 필요할텐데 저거 기름 일단 물 아니 넌 말고 아니 넌 말고 아니 넌 말고 어 물이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야? 망한 기도해라 난 물을 여기다가 넣어두고 커피가루도 넣어두고 연료를 채워야되는데 지렁이 네마리 모양이 어디 있었나? 아 이거였나? 아 이게 기름 나온건가? 맞네 기름이 든 컵 그럼 이걸 또 여기다가 넣고 불을 담배로 붙이나? 어 붙인다 그리고 어 다 끓은거 같은데 컵 두고 어 된거 맞아 되게 진하다 좀 기름 탄거 아니야 이거? 커피가 든 컵 으흠 얘를 이제 한잔해라 맛있쩡? 막이 없어 왜 야 왜 뱉어 근데 커피 맛있냐고 인마 무시하네? 니가 달라던 커피 놈아 하아 하아 흠 하하하하 아 제주꺼 뱉어놔가지고 지금 이게 모양이 채워졌구나 하하하하 오케이 그럼 또 메모를 해봐야지 첫번째가 나방이였는데 나방이 삼각형 으흠 두번째가 까마귀 이게 까마귀인가? 사각형 세번째가 음 음 뭐지 음 음 뭐가 두려움이고 뭐야 이게 흐흠 순서좀 다시 말해줄래? 아 이거 어디서 봤었더라 순서를 카세트였나? 재생 미스터반데미어 빨리 감기는 안되나? 으흠 으흠 나방 막 까마귀 아 뭐가 살인이야 근데 마esi 스탑 하하하하 스탑 괜히 뒤로 한 번 감아두고 다시 한 번 볼까 야야야 이게 피어인가? 두려움 박큐 이게 두려움인 것 같기도 하고 거미는 뭐고 살인? 아 이게 살인인가? 이게 지금 손 모양에다가 식칼 들고 있는 거네 살인이 빡히고 두려움이 그럼 이거겠네 깨하는 것 같은 모습 일자인가 이건 그리고 타락한 요거는 S 오케이 이 순서대로 해서 여기 책장 여기다가 첫 번째가 나반 삼각형 돌려봐 삼각형에다가 짝짝이 그어져 있는 거 그리고 까마귀가 두 번째 사각형 세 번째 살인이 뻑퓨 어딨냐 바큐 네 번째 두려움 피어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다섯 번째 타락한 영혼이 S 예이 전구가 나오는데 이거를 까마귀 있던 책상 거기다 끼우는 건가? 요기다가 딱 끼움직하게 생겼는데 예 하면 하트 왜왜왜왜왜왜왜왜 어디다 떨어지는 거야 어디 떨어졌냐 종이 어디로 갔냐 니 집어냐 내가 드래그를 해야 되는 거구나 수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땡 하고 올라가는데 눈동자가 컴퓨전 맞게 되는 거 맞죠 이거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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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피어야겠고 맞게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근데 그림 보고 맞는 데다가 꼽아 놓으면 음? 흐흐흐 몇 장을 꼽아 놓아야 되는 거야 근데 미로? 아 됐다 심리학 파일 하고 또 뇌가 나오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일단 파일을 꼽아 둘까 여기겠지? 그리고 이거는 찍어두는 게 낫겠지? 저 노트는 왜 닫았냐 노트는 다시 펴 두고 노트는 다시 펴 두고 노트는 다시 펴 두고 이... 이거는 찍어두자 이쁘게 이쁘게 닥터 크로우 머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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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는데 일단 뇌에 나온 거를 또 껴 봐야 되나? 까마귀랑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같은데 이란 그래 감상은 들려줘서 고맙다 너무 썼구나 설탕이 없는 걸 어쩌겠냐 고맙다 자 그러면은 거울 한번 따놔가지고 잘 열리네 과학으로 가자 오 방 색깔이 또 변했다 부모님? 이게 마지막 기억이겠지 부모님이랑의 언제 받아요 그럼? 이거 되게 불편해 보였는데 앉아있는 게 헬로 선 하피 브리스테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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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요 어릴 적에도 직접 하지 않았었나? 그러다 토끼가 찾아갔고 까꿍당하고 건너패도 있나? 일단 토끼는 아닌데 아 장식 이거 해야지 이거 1,2,3,4 같은데 순서대로 0,1,2 1,2 줄까봐 응 디디디딘 하는데 뭐 대체 보고하면 되나? 다 했어요 장식이 또 뭐가 더 있어 더 있어? 아 여기도 있구나 이건 근접한 모양이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둬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시작이 되나? 이렇게 두고 파란색 삼각형은 여기도 있고 빨간색이 여기 이렇게 되고 파랑이 또 맞춰지고 응 다른 장식은 또 없는 건가? 여기 또 있다 하아 이것도 무에서 시작을 해볼까? 하나 1 2 3 음? 뭐 이상하다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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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3,4가 되나? 이게? 1 2 3 3 4 음? 5 음? 5 음? 아잇 음? 됐다 옥? 다 된 것 같지? 여기는 뭐 없어 보이고 다 했어요 에일랜더 에일랜더 왜 에일랜더 잠깐 전화하라는 거야 지금? 하아 눈 아픈데 이거 헤헤 에디 보자 이이 이이? 요..기 있긴 하네 에일랜더 5,7,6,7,1 맞지? 5,7,6,7,1 전화 5 7 6 7 1 자동응답 아니야 이거? 어디? 어디? 어~~~ 설마 몸에 구멍나는 맛을 보여주러 왔는데 또 잠겨있는데 근데 난 몰라 일단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? 아니 대놓고 있는데요? 아니 대놓고 있다니까요? 나 빨리 열고 싶은데? 응? 어디 갔대? 진짜 숨은 거야? 너 이거 없지 않았냐? 까꿍? 뿅 하는데 아직 안 뚫렸어 아직 마술 안 보여줬어 예? 나 왜요? 뭐 머리에 금 간 거? 까꿍? 다시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는데? 보고 왔어요 아 알았으니까요 뜯고 싶다니까 이거 여기 또 숨어있다는 거야? 뭐야? 응? 이런데? 없잖아 병풍 없고 이거 좀 올려 아이 아이 이거 이것 좀 뭐 없는디 아 지구범마라는 건가? 세상? 진짜 마술쇼 보여주네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 너무 대놓고서 있어가지고 좀 그러는데 다리 어 마술쇼 맞네 일단 뭐라 얘기하는지 좀 볼까? 일부러 이러는 거야 지금? 어디 있게 3 아 뿔 숫자가 다르구나 5 몇 분으로 하라는 거야? 5 4 5 4 3 3 뱅 된 거야? 이번엔 또 뭐라 할 거야 369 369 369 아이고 바쁘다 3 6 9 화면 오 가면이 좀 그렇다? 수염을 뭐 이렇게 길게 달아놨대? 거울 보면 되나 이거? 나 왜 칼 대고 있어 뒤를 보라는데 뭐 남만 빼고 다 즐기는 거 같냐? 좀 그런데? 어디 숨어있을 때가 있다고 응? 응 뭐 저길 다 보나만 하고 거울 봐도 뭐 없었는데 응 머리는 괜히 열지 말고 으응? 어떻게 썼냐? 흐흐흐흐흐흐흐 왜 또 들어가냐? 왜 그게 나오냐? 응? 뭘 걸어줘야 돼? 딱 이이이이이이이이 사이즈긴 한데 아니야? 왼쪽? 왼쪽 왼쪽 오른쪽 주머니? 위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위에? 아 넥타이가 점점 뭐가 차 오르는구나 왼쪽 오른쪽 위에 왼쪽 마술이긴 하다 또 어디 쓸까이 드디어 칼 뜯어도 되나? 칼은 안 쓰겠지 그래도 이러지 마라 손 그런 거 아니다이 아 불발란 속이었는데 방금은 연기하는 거지 이거 지금 뼈 크고 또 사라져 와 섬..선물? 뭐 이런 선물 준대 뭐해 이거 뭐로 써둔 거냐 에이? 저거 관련해서 뭐 힌트가 있었나? 어우 골아파 일단 뭐 주무시는 거 같으니까 내비두고 응? 벽에 또 그새 또 낙스를 이렇게 놨어? 아 이건 찍어두고 봐야겠다 일단 거울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으흠 다 다른 모양이 맞긴 하지 지금 으흠 오케이 오케이 을 보면은 자 거울에는 뭐라 있는 거야 이게 ㅋㅋ 어 맞게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음 됐고 그러면 다음 거는 음 을 eeb 요 액자인거지 액자? 그림 으 이리로 오고 다음 거 eeb 시계가 이렇게겠구나 이렇게 됐다 아따 골든브레인 마인드 오더 퓨처 오케이 이젠 또 미래로 가야 되는 거 같구만 파일 좀 철 좀 해두고 그럼 순서 들어가는 게 맞겠지 이거 신문기사 이랬었지 생일날에 사건이 났었지 아이고 슬슬슬슬 모양이 하나 둘씩 나오는 거야 많은 거야 뭐야 일단 이것도 하나하나 다 찍어둘까 그냥 그러면은 갤럭이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찍어둬야겠다 삭제하고 여기서부터 한 장 한 장 이쁘게 오케이 남은 파일은 두 개가 남았고 수중에 있는 이제 골든 뇌 이걸로 아이고 가볼까 미래로 열고 빼고 아이고 말고 맞나? 골드가 되긴 했네 보면 뭐가 다르지 여긴 제대로 끼긴 한 거야 과거 아니 뒤로 못 옮기냐 에잇 음 당겨있고 아이 손을 들고 있지 막 그런 거 으흠 병풍되고 없고 저쪽 방향 누가? 사슴? 흠흠 사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테레비도 뭐 하는 게 없고 으흠흠 여긴 뭐 있었나? 없고 여기도 그냥 전화번호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데 얘를 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여기 지금 뭐 여기 지금 뭐 돌릴 수 있는 게 없어지고 뭐 당가 또? 으흠? 어디 내가 또 뭘 놓치고 있나? 소중이는 지금 담배 하나 필렛? 어흠 어디 내가 또 뭘 놓치고 있나 필 잔세도 아닌데 손이 흐흠 흐흠 테이블 있는데로 한번 다시 볼까? 여기 뭐 있긴 하네 여기 뭐야 열쇠랑 전단지 뭐 많다? 봉랍 뛰어댈 체스에서처럼 러스트레이크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당신의 모든 정신들을 사용해서 체스판 위 우리의 위치를 찾으세요 이 편지를 읽은 뒤에 공항에서 반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싫은데 알아서 들어가 보겠네 일단 너 이걸 담배로 지져? 이게 되네 오케이 체스판에 마을을 채우라는데 전단지를 일단 전단지를 갖다 꼽을 깍? 이건 맞지 맞네 전단지 가 여기가 아닌디 여기 흐흠 이거는 뭐 이따가 다시 찍기로 하고 편지는 뭐 여기다가 넣어줘? 안되잖아 그런거 일단 봉하긴 했는디 음? 편지 넣는 자리가 있었나 어디? 체스판도 좀 보고 오 체스판이라기엔 좀 많이 좁다 근데 흠 아 일단 열쇠 먹은 것부터 좀 확인해볼까? 여기 열쇠인가 그럼? 맞네 아 삘렴 여기 있었구나 이거를 그럼 영사기에다가 어 어 그리고 위에서 돌려 아 안돼 음? 아 필름도 맞춰줘야돼? 아따 가지가지 하는구만 이렇게 웃고 독스? 몰라 일단 이 자리는 맞는데 여기 있구나 이게 어 더독스 이러고 아닌데 뭐 이상한데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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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옆에 더 있구나 하하하하 파라 잠깐만 도가 더 응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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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스 일로와 아우 아이씨 독스 됐고 초록벽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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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 파라독스가 아니라 디엔드구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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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필름을 누가 이렇게 난도지려 해놨띠 에이 이 영화 대박나면은 이거 비싸게 팔아먹어야 될 필름을 어 요거는? 저 해변이 이건가?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를 좀 더 자세히 봤지 내가 흐흐흐흐흐 이건 여기겠고 하여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면은 덜 헷갈리긴 하겠다 남자가 이쪽으로 와야되고 이제 오케이 까마귀가 넌 이거겠지 그리고 방 배경이 이거고 남자가 이렇게 오케이 상영하는거 이제 돌아가고 쬐주고 내가 이거 방향이 그쪽이 맞아 근데 아 된건가 이거 뭐 위치 어땠다 된건가 으음 으음 넘낮이를 계속 조절을 해줘야되나 이건 넥타이머이고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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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이거는 입술 얼굴 뭐 땔까가 하는데 아따 그림이 또 기울어버렸네 아 여기 뭐있다 조문편지 일단 여기 열면은 으흥 일단 기다려봐 스크랩좀하고 사진좀 찍어놔야지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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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4번 찍을 차례였지 4번 5번 오케이 됐고 이걸로 당장 이거 풀수가있나 보자 한번 음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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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모르겠어 액자이던샬리아 이거는 뭐야 땡큐? 동생을 하나 주네 갑자기 뭘 줘야됐나 또 아니 갑옥인데 서슴이랑 문은 엑스고 선반이랑 지구본은 동그라미 갑보여? 으흥 으흥 뭘까 또 선반 지구본 으흥 으흥 으흥흥흥흥 편지에 근데 아까 내가 너무 대충 봤었는데 뭐 없었나? 뭐 없었나? 아아 있네 티비 2 0 7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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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7 뭐 여기다 찍어줘? 눈을 뭐 더 크게 봐? 안되잖아 쌍수를 해줘? 안되고 으흥 아니 너무 눈이 클로즈업 되어있는데요 으흥흥흥 뭐야 으흥 이쪽 가라고? 아 눈이 계속 따라오네 이건 좀 공포스럽다 야 오른쪽 아 또 왜 또 백박이 됐어 왼쪽이야?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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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흥흥 방향 안내해주려온거 같구나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언제까지 해야돼? 좀 길지않아? 왜 또 매달렸대? 왼쪽 오른쪽 acie 동성이 동성이 됐구 이걸로 체스말 하라는건 알겠고 눈 감아보겠네 하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non 아프겠다 Они 니가 내 상대 해주는 거야? 이런 미래는 좀 그렇긴 한데 알맞는 숲? 왜 또 무선속이라고 그래? 일단 체스를 한번 둬보자 이거 두 줄을 꽉 채야 되는 건가 설마? 너무 많지 않아 그럼? 같은 얘긴 됐고요 가만 있어봐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될 텐데 그럼? 또 고개 아파지는구만 흠 흠 흠 흠 흠 흠 모르겠다 흐흐흐 앞에 찍어뒀던 것 중에 하나가 있긴 한데 그게 지금 이거랑 연관이 있나 시계 12시 방향이 사슴 머리고 6시 방향이 창문이었나 했던 거 흠 흠 흠 흠 그걸 가지고 여기랑 또 어떻게 대입을 하고 해야 되는 건가 흠 흠 흠 흠 그러면은 찍어두기만 할 게 아니라 좀 적어가면서 해야겠는데 흠 흠 흠 이 창문이 12시 이게 시계일 거란 말이야 그럼 3. 3을 하나 잡아서 1시 2시 3시 이런시로 가야 되나? 근데 사물이 한 두 갠가? 다시 한 번 보자 12시 1시 이렇게 3등분해서 하나로 보면 되나? 이렇게 칸막이도 돼 있으니까 1시 2시 맞냐? 근데 이쪽이 맞아 근데? 맞겠다 지금 맞게 치고 2시 3시 그냥 칸별로 보자 거울이랑 요 선반은 3시인거고 병풍은 4시요 5시는 뭐 많이 걸리긴 하는데 요것만 보면 될 것 같고 6시 이렇게고 액자? 액자에 전달이니까 액자라고 보면 되겠고 요거 여기가 7시겠고 8시 9시 10시 11시 맞긴 하네 자 그러면 나 저거 안찍어뒀었지 나 저거 안찍어뒀었지 아아 이건 써두자 지구보니 11시였지 그리고 좀 찍고 보자 이러고 이러고 자 다시 볼까 사슴 12시인건 알았고 1시 여기 해당되는건 지금 찍혀있는게 없고 2시 마찬가지였고 3시 선반이 있네 선반이 3시 으흠 4시 5시 없고 6시에 그림 일단 아 창문이라 되있구나 2창문도 해당이 되나 근데 아무튼 창문 6시 으흠 하긴 2창문이겠구나 지금 방에서 창문이 여기가 지금 막생겼으니까 6시 7시 8시 뭐없고 9시 문 문이 9시 10시 없고 마지막 11시가 지구본 이렇게 했을때 시계가 지금 왼쪽걸 먼저 보면은 X 가 문 9시로 가고 시계 시계 지구본이 11시 예헤이 됐고 하나 다음은 선반이 땡그라미가 3시 그리고 사슴이 12시 예헤이 각설탕 커피를 하나 더 타줄 수 있나 까마귀한테 가서 그럼 그게 되나 흐흐 가볼까 거울 아 거울 찬스로 뭐 어딜 가냐 뚜껑 열고 빼고 과거니 현지지 조립 흐흐 흐흐 쏙 흐흐 흐흐 녹이지도 않냐 근데 이제 안 뱉어 따봉 흐흐흐흐흐흐 마음에 들어서 까마귀 동생을 하나 받았고 코인 이 남아있는데 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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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넣는 코인은 아닐거 아니야 너무 크지 코인 어디 손 나온 손나오는 데가 있었나 없지 않나 여기 넣는 논리도 없고 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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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왔다갔다 해도 눈 계속 여기 이러고 있네 헷갈리기 시리 코인으로 왔다 쓰냐 근데 음 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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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모르겠다 일단 딱 과거로 가자 선물 박스 안에 하나가 비어 안 열려 있었잖아 요요요요요요 코인코인코인 에이 동생 하나 또 챙기고 노래 마음에 안 드는데 또 딴 거 없지? 뚜껑 따고 미래로 갑시다 오케이 자 이거 뭐 다 된 거야? 음? 이 까만 애를 체크매트를 시켜야 된다는 건가?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 움직여 지지가 않는데 근데 음? 된 거 맞아요? 일단 편지도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손 다시 안 나오나? 편지를 반납을 하고 싶은데 음 그리고 시계가 하나가 안 나왔단 말이야 지금? 아 모르겠다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뭐지?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네 이거 1번 혼자 지금 저쪽 체스 체스? 저거 체스에서 검은색 마귀가 치고 2번이 흰색 내꺼고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4개가 내꺼라 치면 뭐 어떻게 되는거야 이게? 감히 잘 삐듯하면서 전혀 안 잡히네? 모르겠다 일단 편지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시간여행 좀 계속 해볼까? 편지로 한번 돌아가보자 다시 3번 음... 너 편지 가질래? You know what to do 아니 모르겠는데 뭐 힌트가 있었니? 쓸데없이 잘 뵙기만 해가지고 뭐 없는데 여기서 창밖으로 한번 봤었구나 뭐 없고 여기도 사왔습니다 사왔습니다 음... 여기도 있지 참 뇌 없는 시간대 여기 여기 아 니꺼니 이거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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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? 여기다가 하면 아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이제 체크메이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냐? 얘네 움직이는 거 다 자유야?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? 응? 응? 이게 뭔 체스야 이게 응? 음... 사선에 안 걸리게 둬야 된다는 건가? 아... 얘는 지금 못 움직이니까 제외도 두고 이런 식으로 됐네? 그러면 또 이게 모양이 나오네 이 모양이 맞는지는 모르겠다만은 일단 찍어두고 다 안 움직여지니까 맞겠지 이게? 이게? 근데 얘가 무슨 모양이었더라? 하하하하 난 모르겠는데요 일단 보여가지고 찍기는 찍었는데 음... 일단 이제 신문기사랑 대조로 연다 치면은 맨 위에 거가 첫 번째겠으니까 이게 어... 그거 보고 두 번째가 그러면 아... 봐야 될 게 너무 많다 두 번째가 펭귄 모양이었지 신문... 쪼가리... 스크랩돼 있는 게 그러면 두 번째가 모래시계 모양이었고 세 번째가 무슨 모양이더래요 이게? 아이씨... 아이씨... 얜가? 아 맞겠구나 어... 니가 세 번째겠고 그럼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고 네 번째가 꽃 날리는 모양이 여기 이거겠지 로라 사진 딱 그 배경 그거니까 뻐큐가 네 번째고 뻐큐가 네 번째고 마지막은 어... 부엉이 그려져 있는 게 I 오케이 그래도 좀 잠깐 잠깐 머뭇거리긴 해도 어떻게 이렇게... 덜 막힌다 아예 안 막히는 건 아닌데 돌려 삼각형의 점 모래시계 모양 세 번째가 S 뻐큐 이 주변 아니었나? 뻐큐 그리고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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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헤 골든 또 하비 노래가 나왔네 하비가 돌아오나 이러면 옆에 끼워 자 와라 창문 도 열려 있다 와라 안오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밤 하는데 왜 안 오는 거냐 어딜 딴 데 있나 뽀아암 수강 시간대를 바꿔야 되나 어디로 뭘 어떻게 해줘야되냐 노래 좋지 않아요? 앵무새가 됐네 이 사람이 뭐 없는데 카스텔을 좀 더 봐야돼? 뭐 어떻게 해야돼 왕국을 해야되는거야? 뭐야 얜 이제 상관없잖아 언제까지 창문을 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뇌나 땡겨오자 아 길어 하잇 어 오빠암 아 반복재생이여이치 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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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대강키 되지 근데 어? 찌액 하지 않았냐 방금 비록 비록 어 왔구나 대강키가 답이었어 아이씨 시끄러워 하하하하 스탑 아아 조용해졌다 어 어 여와 어 여와 근데 니 집 없는데 여기 어어어 전화하라는거구나 또 하비 말을 알아듣는거야? 존슨이라 했는데 존슨 존슨 어 여기지 하 존슨 존슨 이존슨인가 54253 전화도 많이 한다 하 오 오 같은거 안될지 오 사 이 오 삼 존슨 배드푸드 아 세모이였어? 도 유 유 셀파릿푸드? 예스 위드 도 유 딜레버 되요? 오 팩 하나만 시키기에는 배달료가 좀 비싸지 않을까? 진짜 빨리 오네 근데 퀵으로 보냈나봐 이걸 이제 먹여주면 돼 아따 잘 받아먹네 알 나오나? 아 아 똥은 안나온다 하빗 어헝 이 알을 못 따둔는데 야 근데 알 알? 여길까 싶었는데 안만 생각해도 여긴 아닌데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음 건네줄만한게 하나 있긴 한게 거기 편지였던데 그 친구 아직 그 자길 그대로 있나? 난 왜 거울을 못 찾니 근데 뇌를 뽑고 여기 어 어 뭐 달라고 하는데 너 뇌는 안받냐? 아 뇌 안받아? 어 됐다 하면 응? 얼굴 보여주는 거야? 허 허 허 흐흐흐흐흐 풍채는 참 좋아 나도 머리 없어 그래서 뭐 머리 끼우라는 거냐? 삼각형 저 모양 여... 이 어!? 아니 왜 니 뇌를 달라는 거야? 뭐야!? 이거 바꿀래? 5 아잇 시끄러 5 아잇 하나 줄게 나 만아 두 3 어려졌다 only 이- 이 삼각형이 과거였나 뭐였나 나 그걸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재로 두면 어떻게 되냐 너 예이 어련 소리하네 또 큐브는 땡큐? 뭐 큐브가 계속 나오나본데 한번만 더 따자 미래로 쓰? 음...뭔... 일단 사람일적이 얼마 없는 친구였네 과거? 자 아 이거 왜 꼭 그만 열고 들어갔다가 짠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머리턱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 같잖아 그러지 말아 야 큰 수업이 필요한 것 같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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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다 음... 일단 큐브는 받고 자 다음은 뭐가 아 아 근데 그럼 나 뇌가 없어지는데 나는? 슈욱 슈욱 어 그래 보인다 빨리 물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애 음... ฟrl 네가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음... 뇌가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번엔 파란 유리병 이걸 또 한잔에 뇌가 없어가지고 아프거나 뭐 그런거 느낄것도 없겠어 왜 고통스러웠는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 보겠네 또 어 나 몰래 이사갔나? 짐을 다 빼버렸네 문 너머에는 토끼가 있고 문 또 안 열리고 나방 나비인가 사슴이 하나 있고 굴비가 매달려있고 친구들이 많이 있고 열쇠 이걸로 따고 나오면 되나? 익숙하구만 또 이거 이거 또 지도 받으러 가야되는거 아냐? 잠깐만 챕터1에서는 하비가 날라가지고 따라갔었는데 지금은 일단 화살표를 따라가야되나? 그래야될거 같은데 그래야될거 같은데 오른쪽 앞으로 오른쪽 계속 가면 되나 이건? 아이아이 뒤로 바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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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이었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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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뒤로 왼쪽 왼쪽 여기 소리 자고있냐 일단 지도가 손에 들어왔고 이거는 내가 찍어두고 잠깐 또 그러면은 조각상인지 뭔지 그거 찾으러 돌아다녀야되나? 아 챕터1에서 이쯤 어디에서 마주쳤던게 난가? 모르겠다 일단 지도는 나 혼자 보고 오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 봐야겠네 또? 오른쪽 아래부터 가자 싹싹샥 샥샥샥 여기는 아무도 없고 으흠 그 다음은 X표시 가운데 넌 여기 왜이냐 가운데 X표시로 가볼까? 맞게 하고있지 지금? 으흠 앞으로 왼쪽 하나 앞으로 앞으로 까 까 까꿍? You know what to do 이번엔 나이프를 주네 흠흠 이번엔 왼쪽 아래로 쭉 가보자 여긴 누구 뛴다 진짜 과거엔 안가죠 그건? 흠흠 샥샥샥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이번엔 여기 갔다가 다 구석구석 찍고 그 다음에 출발하면 되겠지 여기는 다 봤으니까 이제 왼쪽 왼쪽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쭉 가고 한 칸 위로 쭉 왼쪽 왼쪽 하나 저 열심히 뛴다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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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기네 다시 집어넣고 뭐 이대로 가라고는 하는데 뭐 가보긴 할거니까 으흠 하나 둘 하나 둘 셋 왼쪽 어 동상 챙기긴 해야 되는데 여긴 뭐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있냐 지금 집어넣고 뭐 서더나트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집어들어 집어들어 앞으로 쭉 가서 여기서 오른쪽이지 하나 둘 너 왜 또 매달려있고 내가 가져간다 앞으로 쭉 아 사슴도 뛰어다니고 사슴이 계속 뛰고 있고 여긴 또 꽝이네 자 그럼 여기 봤고 여기 봤고 여기 봤고 여기 봤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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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봤네 여기도 봤고 길 따라가서 여기 한번 들리고 하나 둘 오케이 다 봐간다 가자 사슴 따라가면 되겠지 저거 뒤로 쭉 쭉 너무 추웠다 오른쪽으로 쭉 뒤로 한 칸 오른쪽으로 쭉 뒤로 쭉 해서 하나 둘 뭐 있었나? 아 사슴이었지 하나 사슴 찾으러 하나 둘 여 왼쪽에 한번 들렸다가 야 이러고 서있는데 여기 나무까지 이러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랬잖아 그러지 말아 야 어흐 하고 은 오른쪽 아무것도 없고 저거 동상이 뭐가 모자란다 내가 어딜 안갔나 일단 끝까지 가봐 둘 셋 이 어디서 마주칠텐데 어 여기 동상이 모자라는데 내가 어딜 안갔더라 음 엑스 표시 가지 않았나 여긴 없고 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데도 마주치는 애가 얼마 없어 오른쪽 아래도 다시 한번 보자 니가 있었나 니가 있었나 내가 안 나왔었구나 그냥 널 확 안되냐 아무튼 이걸로 동상 다 찾았으니까 다시 올라가자 쭉 쭉 칼 두고 댕기니까 좀 그렇다 쭉 쭉 쭉 쭉 쭉 가서 쭉 응 짠 들어갔어 가면은 아 아 하 내 작품이긴 했구나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 하 하 무한 반복은 좀 무서운데 무한 반복은 좀 무서운데 영화나 영화나 보라는 거 같구만 이젠 흐흐 흐흐 와 재밌는 있는데 퍼즐를 하루에 다 몰아치려니까 힘들어서 안되겠고 챕터2에서는 결코 결코 기어코 이틀 안와가지고 끊어셨었는데 그래도 헤매네 하하하하 아 머리아퍼 slark frick 에 Adri 2 2 2 2 2 2 2 2